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이제 장마철도 어느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요. 한여름을 향해서 더위가 줄다름질치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의 휴가 계획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의논할 시기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종교에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의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의혹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그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경우 보는 순간 우리의 의심이나 의혹은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가 손바닥 안에 어떤 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만일 그걸 보지 못했을 땐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을 펴서 그 보석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의혹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원시 불교 경전에서는요. 우리 불교는 손바닥 안에 물건을 보듯이 깨달아라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비구여 더러움과 번뇌는 보고 아는 자만이 부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과연 그 의혹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냐라고 하셨어요.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건 아니어요. 그래서 문제는 보고 안다라는 것이죠.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와서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와서 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실천을 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 맛을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있고요. 또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느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또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금강산의 모습이나 금강산의 향기 또 금강산의 어떤 정치를 남의 말만 듣고 감상하고 느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산을 백번을 쓰고 천번을 쓰고 만번을 쓰고 또 백번을 읽고 천번을 읽고 만번을 읽는다 한들 금강산에 대해서 알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보편적으로 보면요. 경전을 읽으면 좋다 그러면 경전을 수도 없이 읽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경을 하면 좋다 하니까 한없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조건 읽고 쓰는 것보다도요. 과연 그 깊이 내면에 담겨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들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요. 어찌 남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 스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본문을 해설해 주시지만은요. 과연 스님들의 어떤 본문이나 해설이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치셔야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부처님의 깨치신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깨치실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문제일이라 본문 듣는 것도 좋고요. 또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말만 듣고 스님 말만 듣고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고 따르고 깨우쳐서는 믿고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는 뭐예요? 깨우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 불교는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실천을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불자인들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만 얻을 수 있으면요.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먹어도 소화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행정이 보면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타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조금 어집어서 그렇지 자전거 타는 기술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또 수영을 한 번 하는 것을 배우면요. 죽기 전에 쉽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바로 진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 터득을 하면요. 여러분들 뭐 밥은 때때마다 먹어야 되고 차 같은 경우도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넣어야 되지만 이런 지혜, 부처님의 진리였던 깨우침은 한 번만 터득만 하면 두 번 다시 재충전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물론 보임이라는 건 있어요. 그것을 잊혀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아노 하시는 분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것이 하루나 이틀 걸리게 되면 손이 좀 굳어진다고 하대요. 또 가수분들이 한동안 노래를 안 하시면 어떤 음정이나 박자가 이게 조금 굳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와 같죠. 또 한 번 터득하면 보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거나 선수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고요. 또 날마다 행복한 날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기반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164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바로 육도 윤회를 윤회하는 삼선도의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약건 또 축생의 개로 태어난 약건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타허지옥 자각의 축생자 여대지토라 지옥에 떨어져서 아귀가 되거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이는 마치 큰 땅떵에 흙과 같이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요. 좋은 일을 하고 다시 삼선도에 태어난 사람은 손톱 끝에 흙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다라는 약이죠. 선남자 부득인신 정신수선자 여지갑상토라 선남자야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도 바른 이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손톱 위에 흙과 같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정작 또 바른 이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일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손톱 위에 흙과 같다. 아주 적고 신사 조학업자 여대지토라 나쁜 도를 믿고 악한 짓을 하는 이는 땅떵에 흙과 같느라. 옛날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죠? 나쁜 도를 믿고 악한 짓을 하느니는 땅떵에 흙과 같이 많다라는 이야기에요. 하긴 그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분이 시장에서 뭘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닥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해적이면서 제자가 와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뭐하고 계십니까? 나 사람을 찾고 있어 이러시더라는 이야기에요. 시장인데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많은데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거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또 나와 뜻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사람답지 못하다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의 어떤 탈만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자신도 어찌 생각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나 스스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신사 조악업자 여대지토라 나쁜 도를 믿고 악한 짓을 하는 이는 땅덩이에 흙과 같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에요. 선남자 욕결혼친 망문 수화상극 보태 상입 연명 부동이라 선남자야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수화가 상극이 된다거나 포화태가 서로 눌리운다거나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묻지 말고 여러분들 공합 따지면서 어때요? 물어보면 원진이겠네 간압에서 뭐 충이네 극이네 상충이네 그죠? 상충법 나범상생상극법에서 보면 어때요? 연주로 따지면 조상의 운이고 또 월주로 따지면 부모의 운이고 일주로 따지면 자신의 운이고 시주로 따지면 자손의 운이다 해가지고요. 연주 월주는 겉궁합이다. 일주 시주는 속궁합이다. 이렇게 따지는데 냉정히 보면은 여러분들 궁합 네 가지를 다 따져도요. 궁합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어떻게 제 생각에는요. 팔자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왜 사주가 있잖아요. 네 기둥이 있고 여덟 글자니까 팔자는 있는데 사주 팔자대로 산다라는 생각은 아니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나무로 태어났다 해서 본성은 나무이지만 그냥 지내는 건 아니어요.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드는 목수를 만났냐에 따라 이쑤시개를 만든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가 되겠지. 그죠? 또 대들보를 만든 목수를 만나면 대들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은 보살님들 지금 뭐 지내시는 거사님들이 부군들이 팔자에 있어서 그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찍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팔자보다도 어때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박가를 좋아해서 박씨를 받아서 박씨 애기를 낳았고 김가가 좋아서 김씨를 받아서 김씨 애기를 낳았고 팔자에 따져보면 여러분들 팔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평명리나 뭐 일반 사주학이나 일반 철학이나 뭐 주역학이나 다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운명이거든요. 운명. 운전 운자의 목숨 명자라. 여러분들 뭐 차는 운전사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영룡포로 갈지 운전사 마음이요. 엿장수가 뭐 1분의 가해지를 몇 번 하는가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놓고 보면 어때요? 자기 하기에 달려있죠.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어요. 또 정해달라고 해서 뭐 기원을 한다고 해서 사실 되겠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궁합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헤어진 사람 많지 않아요? 또 궁합 나쁘다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연아기여요. 저는 그렇게 우리 불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 지금 내가 지금 만난 우리 남편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거사님들도 내가 어디 가면 지금 우리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너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쩌다 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지금 어디 가도 저런 사람보다 난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요. 우습게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상대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요. 싫은 소리하게 되고 또 헤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큰일이 있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가지고 원인이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결혼을 할 때 상극이 된다. 원진이 꼈다. 상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또 포태가 눌리운다.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요즘 또 제가 듣다 보면 어떤 스님들은 결혼을 하러 오면 남자 집 조상들을 다 천도를 해서 달래주고 여자 집 조상들을 천도를 해서 다 달래주어야 양쪽 조상들이 화합이 돼서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양쪽 집의 천도제를 뭐 1, 2천만 원 3,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상님들이 화합이 되면 잘 살까요? 그럼 헤어지는 것도 부부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상님들이 틀어놔가지고 헤어지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도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묻지 말고 유관농명서 즉지 복덕다소 2위 권속이다 라고 했어요. 다만 전생록이 나왔던 현생의 업을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권속을 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혹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매를 해서 맞선을 보러 가지 않아요? 맞선을 보러 가면 만약에 만약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맞선을 보러 갔다. 아니면은 중매하는 분들 양쪽 부모를 만나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 남자 집에 부모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피근한 예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슬쩍 나갈 때에 그 아버지가 쫓아 나가서 보호를 해주느냐 그냥 무심코 앉아 있느냐 그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슬며시 따라가서 따라가서 아내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면 아들도 틀림없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면 대우를 받고요. 이럴 수 있는데 여자가 화장실을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내에 대한 배려가 남편이 일단 적다는 이야기죠. 그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내면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더군다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폭군적으로 명령적으로 반말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집 아들 역시 똑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불자들한테 짱구 아버지 짱구고 짱구 엄마 짱구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니어요? 반대로 아들을 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 집에 상대방은 딸이니까요. 딸의 어머니가 남편 되시는 분한테 무경우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막 상스럽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집에는 장가를 요즘 장가를 간다라고 해야 돼요. 시집을 간다라고 해야 돼요. 하도 뭐 평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집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며느리 되는 사람이 남편한테 무습게 알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 자식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 키신점미 국무장관이 명예학 박사학위를 다섯 갠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키신점미 국무장관이 자기는 어려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부터 봤던 것이 할아버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아버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떤 삶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어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답습이 돼서 배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선지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이들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묵묵히 말없이 부모가 할 도리를 많이 하다 보면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출간했지만요. 속과에 있었던 아버님 하고의 어떤 역량을 보면요. 제가 참 아버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명절이 됐다 설날이 됐다 추석이 됐다 해서 쉬시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버님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세요. 명절날은 좀 깨끗한 옷 입으시고 좀 앉아서 쉬세요. 해도 명절날이 되어도 당신이 쉬지를 않으셨어요. 양복을 입을 땐 제사 지낼 때 잠깐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나면 양복 벗어놓고 뛰이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쑥스러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어요.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일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답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쉬는 날이 없거든요. 출간 지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쉰 날은 아직도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저한테 엄청 난리를 치지요. 스님 오늘은 쉬시지요. 스님이 모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모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왔는데 습이 돼가지고요. 명절이고 평일이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눈뜨고 있으니까 밥 먹으니까 밥값은 해야 되지 않아요? 중이라고 하는 거 시줏든 함부로 쓰면 도둑놈 아니어요? 밥값을 해야죠. 지금까지 또 우리 불자님들한테 시줏밥 훔쳐먹어서 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빚만 지고 이거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감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삶의 방법 그게 업력이지 업력 그 업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호영지일 즉득 착영 삼편이라 이성래 찬의 선선상인 명명 상속이요 문고인기요 자선 흥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에는 이경을 세 번 읽고 혼례를 이루면 좋은 일이 항상 계속되고 빛난 광명이 서로 모여서 가문은 높아지고 사람은 귀이 되고 자손이 창성하되 그랬어요. 사실 뭐 아무 맹목적으로 이경을 세 번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무조건 잘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오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경을 세 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경에 실려있는 내용을 세 번 정도 읽으면서 또 간경을 하면서 깨우치면서 뜻을 알아 놓을 경우에는 이루어진 낱약이죠. 총명이지 다재다의 효경상승 심대길리라 총명하고 지혜있고 재주있고 솜씨 좋고 효도하고 공경하며 대대로 계승하여 크게 기랄 것이오 그랬어요. 그렇죠.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배워 익혀서 실천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교육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거 아니라라고 어른들이 한단 말이죠. 그럼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자연적 따를 것이고요. 부처님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때요. 자식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명하고 지혜있고 재주있고 솜씨 좋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대대로 대대로 계승해서 크게 기라 이불 중여 복덕구조 개성불도 단명하여 요사하는 일이 없고 복덕이 구조하여 불도를 이루라 무조건 단명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두리둥글 가지고요. 여여하게 갖다 보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가 덜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십장생을 한번 보세요. 거북이나 학 잉어 이런 것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느리지 않아요. 느린 것들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도 성급한 사람보다 느린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언젠가 그것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마음을 성급하게 갖는 것보다 느긋하게 갖는 게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어때요? 비우는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버리는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느긋하고 여유로워 지니까 우리 스님들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오래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안 쌓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다 모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 어찌 보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한 공간 안에 존재를 안 되는 생각이에요. 또한 행복과 불행도 한 장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변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꽃동네로 보일 수 있는데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짜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세상은 천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 녹슨 마음을 깨끗이 닦고요. 밝은 생각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행복 만드셨으면 싶어요. 지난 방송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청주에다가 제가 포기온을 하나 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100분은 싶은데 멀으니까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하도 와가지고요. 복명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가는 중간에 6층 건물인데 5층에다가요. 관음산 자비정사에서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 오후 7시에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본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포기온에 찾아오셨어요. 저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바쁘신 분들은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회란 도서관한테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고맙습니다. 자비정사 고맙습니다. 자비정사 고맙습니다. 자비정사 고맙습니다. 자비정사